2021년 4월 20일 호서대학교에서 5명의 직원들이 모여 크루셜텍이라는 작은 새싹이 돕게 되었습니다. 오티피 세계시장 95% 점유 10년 동안 매출 1000배 성장이라는 부품 소재 기업으로서 전무후무한 실적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10년 코스닥 상장사 중 최단 시간 내에 3배 가까운 기업가치를 일구어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크루셜텍은 새로운 IT 생태계 창출을 위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2001년 광통신 부품 사업 시작으로 2004년 세계 최초 초소형 제눈 플래시, 옵티컬 트랙패드, 모바일 플래시 모듈 등 신제품 출시하고 2007년 옵티컬 트랙패드 양산 성공을 통해 림, HTC,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크루셜텍의 신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 한 발 앞서 준비한 회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가올 신년을 바라봅니다. 베트남 공장 준공으로 생산 능력을 배가시키며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매출 일조를 달성하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생태계 비즈니스를 통해 산업 혁신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천배 성장한 신화적인 기업이라고 기억하지만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땀방비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향후 10년 그리고 20년까지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크루셜텍이 항상 전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더욱 발전하는 크루셜텍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창조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크루셜텍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크루셜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 컴퍼니가 아닌 굿 컴퍼니로 크루셜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굿 컴퍼니, 크루셜텍 화이팅! 크루셜텍 백성한 법인의 인재원을 대표하여 크루셜텍 창립특진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크루셜텍 화이팅! 크루셜텍은 약속합니다. 크루셜텍을 사랑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여 최고의 일터, 최고의 기업가치,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